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역시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복장도 점점 좀 두꺼워지고 있죠? 네, 계속 두꺼워지고 있죠. 이런 이제 보니까 약간 다 오늘 긴팔티 좀 두툼한 재질에 그렇죠, 그렇죠. 저희 오늘 맨투맨 둘 다 입고 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은총 씨 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이제 패션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고 올 가을에서 이제 겨울 넘어가는 가을이 워낙 짧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을 옷을 되게 많이 못 입으셨을 것 같은데 뭐 아예 안 입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봄, 가을 옷이 거의 필요 없지 않느냐 완전히 방한용품 아니면 그냥 벗는 옷 거의 그렇게 그 원래 그 봄, 가을에 제가 참 즐겨 입는 옷이 라이더 자켓인데 아, 라이더 자켓? 한 몇 년간 거의 못 입었다? 네. 거의 못 입은 게 아니라 안 입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입으려고 하면 추워지고 또 입으려고 했더니 더워지고 맞아요. 그래서 뭘 입기도 이제 어려움은 그럼 이제 올 겨울에 패션 트렌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올 겨울 패션 트렌드? 갑자기요? 네. 근데 요즘은 그 아직도 그 좀 제가 봤을 때는 하이패션이랑 이 스트릿이 믹스되는 거랑 그리고 시티보이 아, 시티보이 시티보이 룩이 뭐 여전히 좀 그렇군요. 무시소년 룩 네. 그리고 이제 GD형님이 동생이구나 GD형이? 그래도 형이죠. GD형이 컴백을 했을 때 아마 또 판도가 좀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슬금슬금 뭔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GD가 하고 나오면은 기본으로 유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피스마이너스원에서 나이키 또 콜라보한 신발이 나옵니다. 렉탐을 보면서 패션의 좋은 상호를 살펴보는 좋습니다. 지금까지 GD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스타일리스트 김은총 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은총 씨와 함께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 왜 뭐 패션 얘기 이렇게 했냐 하면은 정말 알록달록 인테리어적으로 아주 패셔너블한 그런 저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다루게 됐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가 화면에 이렇게 화려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일단 노브에 이렇게 알록 나도 이게 약간 내 티랑 비슷해 이런 알록달록한 색감을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인터페이스는 뭐냐 오디오 인터페이스 겸 우리가 예전에 그런 스트리밍용 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혼합된 어떻게 보면은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멀티 멀티 오디오 인터페이스 겸 멀티 믹서 겸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초반에 컨셉을 뭐 재밌게 잡았지만 이게 역시나 아직은 저 이제 인우영이랑 저랑은 손대지 않은 영역이죠. 그러니까 뭐 그 사실 뭐 형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튜버면 유튜버고 하지만 저희는 사실 녹화 방송으로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앞으로도 이런 실시간 방송용 장비들은 점점 더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 유튜브가 이제 더 이상 채널이 아닌 작은 하나의 계속 방송국이 되고 있고 그렇죠. 실제로 지금 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채널이 지금 최근에 몇억에 팔리고 아 진짜요?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코리안 좀비 이제 정창성 선수 채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파이트클럽이라는 그 예능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마지막 회가 나갔어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격투를 하면서 막 승급하고 올라가서 상금을 따는 요즘 유튜버들이 그런 정말 방송 포맷의 그런 걸 엄청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방송국 이제 3사에서 나오는 그런 방송 규제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자극적이죠.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형님 그거 보였어요? 그 꽈뚜룩 네 꽈뚜룩의 이번에 마피아 게임 그것도 저는 잠깐 봤는데 지금 엄청 핫한 컨텐츠라고 하더라고요. 진용진님의 예전에 그 머니게임부터 해서 정말 그런 방송을 뛰어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시국에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진용진님 채널인 것 같은데 머니게임 네네 그분이 아마 채널 맞아요 유튜브 채널 5개명 아 팔았구나 진용진님이 아 그렇군요 제가 말한 게 그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와 전혀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컨텐츠 자체가 저희가 이 개인 크리에이터가 이제 발전하는 속도가 정말 저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아무래도 이 지금 오디오 회사들이 발 맞춰서 빨리빨리 이런 기기들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이런 어떤 방송용 장비들하고 이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저희 레코딩 타임즈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단순히 뮤지션만을 위한 어떤 그런 방에서 그냥 음악을 만드는 그런 프로덕션의 그런 개념을 좀 벗어나서 이런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용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만드는 건 사실 소통이라기보다 그냥 몰두해가지고 자기 혼자 뭘 하면 되는 기능들인데 이런 것들은 뭔가 뭘 이런 예능적인 그런 요소들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기본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하고 조금 다른 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그런 타스캠의 믹스캐스트 4 모델을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타스캠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믹스캐스트 4 팟캐스트 제작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이걸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팟캐스트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 또는 나레이션 제작 등 음원 녹음부터 믹스까지 간단히 프로페셔널 품질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좀 직관적이기는 해요. 확실히 뭔가 우리가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음악을 만들 때 이제 접하려면 기본적으로 DAW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호스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큐베이스라던가 누웬도라던가 프로툴 뭐 우리 로직 이런 기본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타스캠의 이 믹스캐스트 4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 많은데다가 아예 자체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음악적 기능에 치중해서 좀 복잡한 그런 시중의 DAW보다 좀 더 간단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장 필요한 기능들만 바로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좀 더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스캠이 예전에 어쨌든 테이프 레코더 테이프로 녹음을 테이프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디지털화 시킨 거를 여기 안에도 지금 내장된 듯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 DAW가 없고 다 하드웨어로 녹음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안에 들어가 있다. 디지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번거로운 설정이 불필요하고 터치 패널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 이거 저희가 이따가 외관 볼 때 보여드릴게요. 4개의 XLR이랑 TRS 콤보책 마이크 입력과 4개의 개별 헤드폰 출력이 있어서 4명이 동시에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한 대에 놓고 호스트가 이렇게 버튼도 막 눌러갖고 효과원도 넣어주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연결된 마이크를 통해서 자유롭게 대담하시면서 모니터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5인치 컬러 터치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이게 거의 스크린 크기 자체가 뭐 폰을 약간 좀 잘라놓은 정도 굉장히 크게 지금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D카드에 바로 녹음을 할 수가 있고 블루투스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음원을 연결해서 녹음하고 송출하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운드패드로 라이브 방송을 더욱 생생하고 흥미롭게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 사운드패드로 음원 조작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음원 조작이라 그러니까 차트 조작 같은 이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뭘 녹음해서 심어놓고 효과를 주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은총씨가 여기다가 버즈비 이렇게 하고 녹음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주 재미있게 그런 녹음 기능과 음성 변조 효과 FX 추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팟캐스트 에디터라는 건데 저희는 어차피 기본 로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다운은 안 받았고 근데 이걸 받으시면 지금 여기 트랙별로 마이크와 컴퓨터 사운드 핸드폰 그리고 블루투스 이런 것들 직관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트래킹할 수 있게 준비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보자마자 그분 생각났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버 중에 런업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요즘 이렇게 대담식으로 많이 하시던데 그분이 이거 장비 구매하시면 오디오 편집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DAW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 그거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처음에 우리가 초심조형 좋은 걸 추천하고 그래줘봐야 어차피 큐베이스 틀고 어차피 로직 틀어서 그거 공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 있는 이 믹서를 피지컬을 그대로 여기다 운영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먼저 공부하시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사양이 좋은 그런 DAW로 올라갔을 때 그거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준비운동으로서도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쭉 살펴봤고 이게 지금 인터페이스로서의 기능보다는 이런 부가적인 기능에 좀 치중을 했기 때문에 사운드가 그냥 뭐 적당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타스카입니다. 네 그래서 타스카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적인 그런 측면 말고도 실제로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기본 피지컬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타와 보컬을 미리 녹음을 받아놨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들을만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사운드 모니터를 할 때 그때 모니터를 같이 시켜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겉에가 살펴볼 게 많기 때문에 기본 외관부터 좀 자세하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 1234 있죠. 이제 각자의 마이크나 볼륨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솔로 뮤트이고요. 토크백도 따로 있네요. 네 토크백도 있고 좋습니다. 뭐 여기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올라오시는 보이죠. 여기 마이크 1이 되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 여기는 연결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올려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컴퓨터 USB 그리고 핸드폰 잭 3호 잭 블루투스 핸드폰 연결이 돼있습니다. 지금 음악이 계속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드 패드에다가도 다 이것저것 심어 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다 터치 방식이고요. 아까 여기에 저희가 사운드 소스라고 해놨죠. 그래서 누르시면 이 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메뉴 눌러주시면 이제 각기 여기는 마이크 1번 마이크 1번 한번 눌러서 들어 볼게요. 다 설정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 소리 설정 소리 설정 눌러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컴프레서 또 켜실 수 있고 다채롭게 조작하실 수 있는 소프트, 하드, 수동 마이크 1도 다양하게 사운드를 조작하실 수 있는 여러가지 세팅이 있고요. 디에서 노이즈 슈프레서 다양한 게 있네요. 터치가 약간 민감하진 않은데 스마트폰 정도는 아닙니다. 스마트폰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잘 눌러주시고요. 쓰시는 거에는 전혀 그게 없다. 다이나믹 마이크도 어쨌든 쓸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컨덴서 다이나믹 다 컨덴서 하면 이제 48V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메뉴들을 여기서 직접 조작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모니터 아웃이랑 그리고 각각의 볼륨 레벨을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아웃풋 레벨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크, 스탑, 레코드 멈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레코드 누르면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숫자가 지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리들이 지금 녹음이 될 텐데 아아아아 마이크를 누르면 녹음이 됐을까요? 스탑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면 저장이 되고 그래서 재생을 눌러서 들어오면 아까 방금 아 그렇군요. 여기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고 꺼내 쓰시면 뭐 지워도 되고요. 네. 우리가 아까 이러다가 다 날려먹었죠. 네. 그 후면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XLR, TRS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멀티인풋 1234 있고요. 그리고 인풋 셀렉트 여기 있고 그 다음 USB 그리고 잭 이게 지금 저희 아웃풋으로 나가고 있는 잭입니다. 헤드폰 1234 있고요. 앞쪽에도 헤드폰 35쪽으로 아까 하나 더 끼울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아답터와 파워 캔싱턴 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명이서 통시에 쓸 수 있는 믹스캐스트 4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관 보고 왔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사운드 모니터 사운드 모니터가 기존에 하던 것처럼 막 뭐 우리가 찍고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완성된 음원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로 저희가 실제로 방송을 한다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장면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 간단한 녹음 그 사운드 체크 그 정도 하는 걸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여기까지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서 문시하는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